수학의 답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한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학년 2학기 도형의 닮음에서 공부를 했었던 내용일 거예요 이 그림이 그 당시에도 나와 있었고요 그럼 이것이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왜 등장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수학의 답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b제곱은 a 곱하기 y 이 길이 제곱은 가까이 한 번 멀리 한 번 알고 있죠 c제곱 양쪽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제곱해주면 여기서 두 번 x 곱하기 a가 된다는 거 이 두 개의 공식 또 세 번째 공식까지 여기서 두 번 내려온 h제곱은 양쪽으로 한 번씩 간다는 건 여기 보이는 세 개의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제일 작은 것 왼쪽 그 다음에 제일 큰 것 이 세 개의 닮음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 걸 알 수 있고 우리 클립에서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5번은 뭡니까 5번 5번 bc 곱하기 ah가 같다 bc의 곱과 a하고 h의 곱이 같다는 건 넓이를 이용한 설명이에요 결국 이 변을 밑변으로 하고 이 변을 높이로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cb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cb가 될 테고 이번엔 이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이 길이를 높이로 해서 구해도 같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 h 맞죠? 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같아 양변에 두 배해주면 결국 a h는 bc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 수 있는데 저 1번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그냥 외우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한 방법 많은 방법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가필드 바스카라 등등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2학년 과정에서 배웠었던 이것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c제곱하고 b제곱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c제곱하고 b제곱? 그럼 그걸 더해볼까라는 거예요 b제곱과 c제곱을 더해볼까? b제곱이 뭡니까? ay예요 더하기 c제곱은 뭡니까? ax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a를 공통인수로 빼내면 뭐가 남죠? x 플러스 y가 남습니다 맞나요? 근데 x 플러스 y가 뭔가 하고 그림을 싹 봤더니 x 플러스 y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뭡니까? a겠죠 아 요 길이가 a야 그러면 결국 a 곱하기 a니까 뭐가 돼? a제곱이 돼 따라가 볼까요? 뭐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이 되는구나 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구나 이런 방법의 설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는 일단 이 설명 방법을 알아두시면 나머지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ah하고 bc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죠? ah가 6 bh가 3일 때 g분의 xy 했습니다 g분의 xy 자 우리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쉽죠 그죠? 결국 빗변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 45가 되는구나 결국 x의 값은 루트 45니까 3루트 5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y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x를 구해놨으니 이 길이의 제곱이 3 곱하기 3 플러스 y이다 이렇게 가도 되지만 조금 더 쉽게 6의 제곱은 어떻게 됐어요? 양쪽으로 한 번씩 가면 됐죠 그죠? 6의 제곱은 3 곱하기 y이다 아 3i가 36이니까 y의 값은 얼마가 돼? 1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y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x를 구할 텐데 x를 구하는 방법은 많이 보이죠? 자 우리가 일단은 그림을 조금 지우고 이 길이가 3루트 5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제일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겠고 아니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되겠고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은 g 제곱은 뭐가 됩니까? 바로 12 곱하기 15이다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 뭐도 있어요? 좀 아까 배웠던 공식 넓이 이용한 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이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이나 같다 같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거 한번 이용해 볼까요? 밑변 높이 2분의 1 결국 3루트 5g하고요 누가 같다? 아 밑변 높이 15 곱하기 6이랑 같다 아 요 길이 15 곱하기 6 2분의 1 양쪽에서 어차피 똑같이 없애줄 거니까 결국 3루트 5로 양변을 나누면 g의 값은 3루트 5분의 15 곱하기 6이니까 90이 되죠 약분하면 이렇게 될 테고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5분의 30이니까 얼마가 돼? 6루트 5가 된다 이렇게 xyz를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 g의 값은 6루트 5고요 자 xy는 뭐가 됩니까? xy 둘 곱해주면 36루트 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고 6분의 36은 6이다 여기까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의 답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설명 방법으로 제시해드렸던 거 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피타고라스의 설명 방법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서 써보고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익혀주시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